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은 쉽게 마무리는 완벽하게 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송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우리 오늘 여섯 번째 영상의 주제는 혼자만 앓고 있는 혼자만 끙끙대고 있는 공시생들의 말못할 고민에 대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아마 여러분께서 일정 시간 공부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과연 내가 이걸 잘 하고 있는 건지 혹은 이 고민을 나만 하고 있는 건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해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를 제가 조금 뽑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.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저한테 고민을 토로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죠.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 제가요 혼자 영어 독해 연습을 할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핵심만 딱딱 집어서 잘 독해를 하는데 이상하게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모든 문장을 다 읽고 있어서 시간이 모자른다. 이거 어떻게 되면 될까요? 라고 굉장히 많이 슬퍼하세요.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. 일단 여러분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. 거의 대부분의 모든 공시생들이 다 겪고 있는 고민일 거고요. 아마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핵심만 파악해서 독해를 하셔도 시험장에 가시면 평소보다 더 많이 읽고 계실 겁니다. 이거는 시험장이 주는 특수한 그런 중압감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만큼 여러분이 절박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거죠. 여러분께서 만약에 또 시험장에서 내가 모든 문장을 읽고 있을 것이 뻔하다면 차라리 모든 독해 지문에 있는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해 주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죠. 여러분께서 읽고 있는 지문에 대한 내용을 그냥 대략적으로 몇 문장만 읽어서 대략적인 부분만 파악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체 맥락을 다 읽으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오히려 당연히 점수가 더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에 더해 문법 이론을 더 탄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.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문법 이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문법 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아리까리하고 헷갈리고 고민되고 하느라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해요.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문제가 들어가 있는 이 독해 부분으로 넘어왔을 때는 사실 거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 여러분께서 거의 멘탈이 붕괴되기 때문에 읽혀지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 이론을 확실하게 다 암기해 주시고 독해 문제를 풀 때 쓸 수 있는 시간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럼 두 번째 팁을 드릴게요. 자 그게 바로 뭐냐. 선생님 저는요 영어 수업을 들을 때는 너무 잘 이해가 돼요. 그런데 이상하게 현장에서나 혹은 모의고사 문제에서 문법 문제만 마주치면 무엇을 묻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또 굉장히 많이 하시죠. 사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다섯 번째 영상 때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요.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전달하는 그 내용은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쉽게 잘 정리하고 압축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그 정리한 내용을 듣기만 하신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죠. 그 이론을 여러분이 완벽히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. 여러분 심지어 모든 문법 이론서는 여러분 챕터별 대로 문법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문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챕터별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혹시나 문법 이론을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아 내가 이 챕터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이런 문법 요소를 묻겠구나 라고 충분히 게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잘 풀릴 거예요. 하지만 이건 완전히 여러분 것이 아닌 거죠. 완벽히 내 것을 만들어서 암기를 하고 계셔야 시험장에서 혹은 모의고사 문제를 푸실 때 여러 가지 문법 요소가 섞여있는 문법 문제도 문제 없이 아 이 문법 요소를 묻고 있구나 라는 걸 간파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. 일단 간파를 하면 그 문법 문제를 다 푸신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이해 가셨죠? 반드시 암기를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.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세요? 여러분도 많이 공감이 되시죠? 여러분께서 오히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싸이입니다. 여러분이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로 너무 그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더 나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.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